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일단 2600선을 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우애곡절이 많았지만 흐름 자체가 미국에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이 받쳐주고 있는 우호적인 여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의 맥점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만의 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종목이 어떤 흐름에 어떻게 오르는지를 좀 알아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LG전자를 준비해봤고요. 내용이 괜찮습니다. 주식들의 흐름 자체를 보면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과거의 가격은 어땠는지 그때 실적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많이 타죠. 이때 보면 LG전자도 삼성전자처럼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런 좋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고점을 찍었던 게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미국 등시가 이렇게 올랐지만 결국에는 이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이 과정들이 LG전자는 금리 인상할 것이다 계속할 것이다 이런 흐름을 많이 탔었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었고요. 이때는 가전 쪽이 좀 떨어졌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차트상으로 일단 먼저 봅니다. 중목을 이렇게 보시면 9만 6천 원 정도가 저점일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200의 선을 강하게 하향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안 봤어야 되지만 이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안 봤어야 되지만 시계열을 좀 넓혀보서 월봉으로 보게 되면 좀 더 재미있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또 3만 원대였던 때도 있었고요. 19만 원대도 있었습니다. LG 시리즈는 특히 이런 변동성이 심한 것 같아요. 특히 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요. 170만 원, 180만 원 같은 게 지금 20, 30만 원, 30, 40만 원 하고 있으니까 바닥을 이렇게 이어보면 일단 떨어지지 말아야 될 구간들은 잘 지켜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바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9만 6천 원이 진입가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앞서 보셨던 9만 1천 원 정도 전저점이 이제 9만 3천 8백 원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9만 1천 원까지 왜냐하면 여기서는 또 밀릴 수 있거든요. 살짝살짝. 그래서 9만 1천 원이냐 9만 3천 원이냐 두 가지 루트를 저희 VIP 멤버십 여러분들께 먼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9만... 그저께였고요. 오늘은 9만 8천 9백 원입니다. 출전하자마자 급등을 하긴 했어요. 어쨌든. 오늘도 0.6% 정도 오르고 있고요. 20일 지금 현재 11시 정도 지나고 있는데 재미있는 주식들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반등을 했고요. 내용들이 되게 좋습니다.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좋지는 않은데 앞으로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4분기에 많이 늘어날 것 같다 했는데 쪽박 찼습니다. 마이너스 80억까지 떨어졌어요. 저점이다라는 거죠. 기자효과 실적이 기본이다라고 써놨는데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측이 나왔습니다. 가전과 전장이라고 하는데 전기장비는 3년 만에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비 누나를 결국 B2B로 타게 했다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레포트들을 한 10개 정도 읽어봤거든요.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옛날에는 조금 가전은 LG, 삼성과 비교해서 LG 이랬었는데 지금은 워낙 중국 제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삼성과 LG 이외에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으로 타게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들이 바로 이 BS랑 BS입니다. 자동차 관련된 솔루션 사업이고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 솔루션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강했던 가전 이거는 전기장비고 가전인데 어플라이언스고 일렉트로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강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앞으로가 좋아질 것들에 대비해서는 이거다. 왜냐하면 이거는 매출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엄청 잘 나와요. 보시면은 23년 대비해서도 늘어나고 24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LG의 핵심이고 지금 여러분들 대형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금 가치들 그리고 앞으로의 내용들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새롭게 뭘 하느냐 새롭게 뭘 하느냐가 실적을 낼 수 있느냐가 주식을 좀 오를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인데 가전제품 크게 네 가지 사업 분야가 있는데 결국에는 디스플레이와 오디오 쪽에는 워낙 강하다 보니까 특히 올레드 TV 이런 것들 강하다 보니까 이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매출은 별로 없었지만 24년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는 부분 경기에 따라 가전 TV 수요가 둔화됐지만 앞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잘하고 있던 부분은 강화될 것이고요 앞으로의 분야는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게 LG의 핵심입니다. 보시면 비투비 매출 분야를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부분에 있어서는 21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엄청나요. 두 배 올랐고 28%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비에 따라서 12월 4분기 23년 4분기의 실적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판촉비가 많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BS, BS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 대비해서 1100% 오를 것이다. 거의 따블상 나온 거죠. 그래서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 이제 기사 나오고 나서 아니 기사는 아니고 기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레포트가 나오고 나서는 주가가 거래량이 확 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좀 빠르게 파악한 것 같고요. 4분기 외출액이 바닥이었습니다. 영업이익 적자 예상하고 부진하고 또 부진하다 라는 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앞으로가 좋아질 것이다 하는데도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지난 분기의 실적이 워낙 좋게 예상되었기 때문에 예상치를 채우지 못했던 부분이 실적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G디스플레이에 유증을 하면서 현금이 나간 부분이 주가에 일부 반영될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은 미리 다 반영됐습니다. 미리. 원래부터 나왔던 얘기라서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LG디스플레이에 현금 축구 유증을 한다라는 것은 적당히 희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파리올림픽 24년에 파리올림픽 공식 스폰서 프리미엄 TV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괜찮다. 그리고 LG연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떨어진다는 게 딱 봐도 알 수 있겠는데 LG전자 물류비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하는데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잘 버텼다는 게 DB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전 자체가 좋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월풀이나 일렉트로룩스 같은 경우에도 흐름에 따라서 많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LG는 잘 버티고 있다. 역시 가전은 LG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이런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원래 잘했기 때문에 크게 기대치를 뛰어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출하는 회사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가져왔습니다. 가전의 한계가 있긴 하죠. 경기 흐름을 탄다. 경기 흐름은 좋아질 것이지만 내구성의 한계. 이게 워낙 가전이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막 주기가 잦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교환 주기가 빨리 오진 않아서 사업 분야를 넓혀야 되는 게 이 가전 회사들의 숙제인 겁니다. 빨리 고장 나서 빨리 회전시키면 좋겠는데 빨리 고장 나면 다시는 안 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다는 것은 LG연자나 이런 가전 업체들의 한계이긴 합니다. 실적 하향한 증권사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적을 하향한 증권사도 웬만한 가격대는 14만 원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4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건데 다 믿지는 않죠. 100% 그렇지만 걔네들이 이름 걸고 하는 거에 있어서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근거들을 좀 뺏겨오는 거죠. 미국 금리 인하에 따라 가전 수요의 회복세가 돌입된다는 게 좀 큰 이슈 중에 하나고요. 밸류 이슈가 되게 낮아요. 결국에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가 퍼와 PBR을 많이 보는데 PBR이 0.8배라는 것은 지금 다 팔아도 적자라는 거죠. 다 팔아도 지금 주가는 하락이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21년에는 1.2배였지만 지금 0.8배라는 것이 좀 안정적으로 주가가 밀리더라도 옛날같이 3만 원 가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차트상 접점이고요. 주봉상도 월봉상도 접점입니다. 월봉상은 9만 원 초반까지 열려 있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투트랙인데 지금 들어가시거나 9만 3천 원 정도까지 보시거나 그 두 트랙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VIP 멤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사셨고 그 다음에 두 플랜 B로 9만 3천 원 정도까지 오면 한 번 더 매수하는 걸로 그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담도 크고 많이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런 LG전자였습니다. 대단한 게 있지는 않지만 이 종목을 들고 있거나 앞으로 고려하실 분들은 주가가 다른 것들을 많이 올랐는데 들어오른 게 뭐냐 라고 판단하셨을 때 앞으로가 좋아질 거냐 아니면 안 좋았기 때문에 빠졌느냐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삼바 준비하고 있고 제가 압타바이오 이후로 계속 종목 세 글자랑 헷갈렸었는데 큐라클이 였어요. 오늘 17% 올랐습니다. 아 이거 제가 큐라클이었는데 JP모건 컨퍼런스에 들어가는 이 종목을 제대로 몰랐던 부분이 결국 놓쳤습니다. 17% 올랐어요. 이런 종목들을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오는데 길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